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는 김정섭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 일자리 사회적 경제라는 새 키워드를 가지고 농촌 사회혁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나왔는데요 좀 어두운 얘기를 드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농촌 문제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요 어둡지만 현실을 좀 냉철하게 직시하고 힘겨운 현실에서도 농촌 사회가 어떻게 새롭게 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답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문제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측면은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것 때문에 농촌에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생겼고 원인이면서 또 동시에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농촌 사회의 어떤 반전이나 새로운 진보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인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농촌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지 가능성에 관한 얘기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 화면에 검정색 글자로 써놓은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를 먼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농촌 사회는 지금 일종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농사 짓는 분들부터 도시로 빠져나왔고 그 농가의 자식들이 또 학교를 다니면서 도시로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농촌의 인구가 줄고 줄은 상태에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자연중가율 즉 저출생 고령화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면 지역의 총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읍내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 보면 먹고 살 일자리가 줄고 그래서 또 빠져나오고 이것이 농촌에 형성된 악순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7년쯤 전에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였는데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마령면이 예전에는 그래도 인구가 3천 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인구가 쭉쭉 줄면서 5일장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장이 없어진 거죠 면 중심지에 장이 없어지고 인구가 더 빠져드니까 읍내 하나밖에 없던 농협이 마령면에 있는 농협이 없어지고 옆에 진안군청 소재지인 진안읍에 있는 농협과 통폐합이 됩니다 거기서 인구가 더 줄게 되니까 그나마 하나였던 한의원이 없어지고 또 줄으니까 버스 정류장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시골 동네 버스 정류장에 가면 버스만 타는 게 아니고요 가게도 있고 상점도 있고 옛날 어르신 말씀으로 차부라고 불렀는데요 여러가지 상업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했는데 지금은 겨우 버스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약국 없어지고 식당 없어지고 요즘에는 마령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한 5학년쯤 되는 학생들이 학년 올라가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진안읍으로 언제 이사가냐고 중학교는 마령면에 없기 때문에 진안중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중학교 입학할 때 이사가는 게 아니라 1년이나 2년 전에 이사가자 이런 것들이 지역의 유행입니다 농촌의 인구가 준다는 것은 이렇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새는 하도 농촌 실정을 도시 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실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요 아니 뭐 마령면에 약국 없으면 옆에 진안읍 약국을 가면 되지 얼마나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령면의 면적이 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4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 은평구가 30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은평구보다 1.3배 정도 되는 넓은 면적에 지금 2천 명도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절반 이상은 승용차 자가용이 없는 어르신들 여자분들입니다 그나마 면의 약국이 없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런 것들이 농촌의 사실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마령면이 굉장히 특별한 동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시켜 드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면지역을 가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농촌은 지금 심각한 저밀도 상황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일종의 임계량이 문제에 도달을 했습니다 임계량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 수준의 양이 딱 되면 그걸 넘어가거나 그걸 딱 넘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태가 확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이 그냥 물인데 0도가 되면 액체가 고체로 확 변하지 않습니까 상전위가 되는 거죠 100도가 되면 기체로 변하고 제 생각에는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도 일정한 인구수가 되면 그게 몇 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지역에 대략 한 2천 명 이 정도를 고비로 급격하게 삶의 질이 악화되는 그런 임계량이 존재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농촌의 상당수의 지역이 거기에 거의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쭉 수십 년 역사를 좀 거슬러 보자면 과거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마을이나 가족들이 많이 해줬습니다 집에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지역사회에서 마을에서 상여 매고 나와서 다 치렀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상여 매고 장례를 이웃들이 치러주는 동네가 드뭅니다 다 돈 내고 장례식장을 가야 됩니다 시장으로 넘어갔죠 농촌의 일반적으로 봐서 마을이나 가족 공동체는 상당 부분 해체된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은 다 돈 주고 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가면 시장이 붕괴된 상태인 곳이 많습니다 아니 동네에서 가족들이 해주지도 않고 읍내 나가서 돈 주고 사서 뭘 해결하려고도 안 되면 우리는 흔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공공재정도 인구가 그렇게 적은 곳에 뭔 투자를 하냐 이런 논리가 작동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주민들은 교육, 보건, 복지, 문화, 환경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좀 어두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엔 경각심을 고치시키려고 매년 발표가 됩니다 지방소멸지수라는 걸 계산을 해서 농촌이 소멸될 곳이 굉장히 많다 위험도가 높다 이러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많은 발표를 하는데요 저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검정색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전국 시국, 도시농천 시국구를 합쳐서 지방소멸지수를 뿌려본 겁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지방소멸지수를 발표하는데 거꾸로 이상한 반응들이 오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소멸될 곳인데 정부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없어질 곳은 그냥 포기하고 한 대 몰아주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지수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공재정 투자를 과연 촉진하는 좋은 논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학자가 지방소멸지수가 일본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방소멸지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모에다가 나이가 많은 노인 인구를 놓고 분자에다가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세대 젊은 20대에서 40대 사이 인구를 놓고 계산한 겁니다 즉 고령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 점들이 대체로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은 좀 괜찮고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갈수록 소멸 위험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시점에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분모해 놓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몇 명이나 낳고 있는가 0세에서 4세 사이에 영유아를 분자해 놓고 계산을 하면 20년 30년 뒤에는 그 지역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걸 차세대 재생력지수라고 부르는데요 뜻밖에도 차세대 재생력지수는 지방소멸지수하고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농촌이라고 해서 차세대 재생력지수가 낮은 게 아닙니다 전국에 300여 개에 가까운 시군구를 쭉 뽑아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방소멸지수는 대체로 농촌지역이 소멸염이 높고 도시지역이 낮은 걸로 나오지만 차세대 재생력지수를 보면 뜻밖에도 농촌지역이 재생 가능성이 높은 상위 15개 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주로 서울시와 부산시가 차세대 재생력지수가 극도로 낮은 걸로 나타납니다 합계출산율이라고 그러거든요 20세에서 39세 연령 사이 인구를 분모로 놓고 출생아 수를 놓은 것이 합계출산율인데 서울시가 지금 0.7 조금 넘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영광군 이런 데가 2.4, 2.5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면 농촌이 반드시 막막하지만은 않다 이런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지수나 차세대 재생력지수는 농촌의 인구 상황, 미래 인구를 예측하는 정확한 도구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인구이동 변수가 크기 때문에요 이른바 귀농기촌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귀농 가구 수를 1990년대 초반부터 쭉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요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게 2008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998년도에 IMF 금융위기 직후에 귀농 가구가 확 늘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원상복귀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쭉 올라왔다가 그 뒤로 한참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요즘에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 이런 인구이동 패턴을 보입니다 귀촌인구도 2013년부터 통계가 작성되는데요 3년 전에 피크를 이뤘다고 해서 살짝 내려간 상태입니다 아까 제 앞에 송주인 박사님 발표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기촌으로 표현되는 농촌으로 인구이동이 뭔가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귀농이나 귀촌 추세가 약간 수그려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짐작으로는 귀농기초는 아마도 도시의 노동시장 상황 실업률이 얼마나 높으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가 와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면 농촌으로 가는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도시민들의 불안, 피로도 이런 것들이 농촌으로 보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오는 인구를 농촌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1990년대 후반에 IMF 때는 도시에서 직장을 잃은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시골로 내려가면 굶지는 않고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에 있는 30, 40대가 농촌에 연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도시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시민들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 쉬운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귀농을 해서 농사 짓고 산다고 어려운 공경을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농지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수용력을 높이려면 더군다나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간에서는 대량 실업의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영업 쪽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줄은 걸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수용력을 어떻게 높여야 이런 국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농촌은 어차피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아마 일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농촌이 도시로부터 오는 인구를 받을 수 있는 물그릇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이 물 받을 그릇을 굉장히 크고 깊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귀농귀촌 정책은 귀농인 귀촌인 개인들에게 보조나 융자를 주면서 마치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행사에서 손님을 목약하듯이 보조를 주고 융자를 주고 시골로 가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화된 개인을 대상으로 손님 모집하는 방식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펴지 말고 귀농인 귀촌인들이 와서 살아갈 농촌 지역사회의 일종의 소셜 인프라를 그 안에서 일자리가 준비되고 관련된 정보들이 유통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농촌의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농촌의 많은 주민분들이 삶의 질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대중교통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옵니다 은평구만한 면적의 면지역에 저쪽 견두리에 사인 삶의 어르신들이 읍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합심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물론 관청에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리단체를 만들어서 버스를 작게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게조차 없어서 주민들 상당수가 구매 난민이 된 구매 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름 붙인 게 아닙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인구 1800명밖에 안 되는 영광군 묘량면에 읍내 가게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면 한 봉지 사려면 운전하고 30분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영광읍으로 묘량면은 가게가 없으니까 이래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마을을 돌면서 한 마을에 두 번 방문합니다 생필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작은 곳에서 연간 매출액이 4억 이상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민들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가에 공급하고 이 이유는 따로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이런 재환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쟁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천인데요 농촌의 어르신들, 장애인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케어가 필요한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보건복지부에 장교요양보험이라든지 등등 공적 돌봄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농촌에는 그 공적 시스템이 접근하지 못하는 공백과 사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분업화된 사회의 논리를 신봉을 하는데요 물론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야겠지만 덜어낸 농민들이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이웃을 돌볼 수도 있고 전문직은 아니어도 사람이 없으니 기관이 없으니 주민들이 장애인이나 어린이를 돌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협동을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 스스로를 돌보는 이런 사례들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농촌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하나가 환경과 경관을 관리하는 일일 텐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우리나라에서 환경 경관 관리를 주민들이 협동적으로 잘 해나가는 사례를 아직은 그다지 많이 못 봐서 외국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북부 프리지아 지역에 사진이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제주도 밭담을 연상시키는 아주 좋은 농업 경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역의 거의 모든 농민들이 20년에 걸쳐서 가입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NFW 지역협동조합이라는 것인데요 사진 하단에 있는 것처럼 저 생울타리 숲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무를 벌목을 하고 농법도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으로 다 친환경 형태로 전환을 하고 경관도 관리하고 수질도 관리하고 이런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는 지역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협약을 맺어서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종의 직불금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 협동조합에게 정부가 제공을 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을 하는 농민들이 자기들 소득으로 나눠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2017년에 네덜란드 정부는 농업환경경관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이렇게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짜가지고 와서 보조금을 신청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같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시골 가서 일들을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자리라는 것이 기왕이면 지역사회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서비스 제공 활동이면 좋겠고 그 일자리가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일랜드의 농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아마도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단순하게 인구 유치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요새 공공근로 사업 많이 나오는데 한시적으로 군청이 일용직 근로자 채용해서 인건비 살포하는 그런 공공근로 사업도 아니고 농촌 지역사회의 수용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토박의 주민이든 귀농기촌 주민이든 집단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일을 의미 있게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 소득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이 새롭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인건비나 경상비 집행 같은 예산 집행 측면에서 행정 절차가 좀 유연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민과 관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날려면 아마도 기존의 여러 가지 농촌 정책과 관련된 시스템을 발본적으로 새롭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왔던 기촌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으로 기촌한 지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서울살이하다가 시골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 나 시골로 내려가기 참 잘했다 수도권에 코로나가 찬 거래서 웬만하면 안 오고 싶은데 오늘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김정석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토론 문을 보고 또 토론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15년간 한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던 경험 그리고 오늘 제가 주대계 완주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한국농정신문에 나왔던 만화인데요 실제 이렇습니다 농촌에 살고 계시는 노인, 아동, 또 취약계층,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삶의 질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농촌경제연구원의 성주인 박사님이랑 권인혜 박사와 함께 이탈리아 트렌티노의 협동조합을 공부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녀오고 나면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농촌이 힘들지만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이런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이탈리아 트렌토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전체 면적의 70%가 해발고도 1000m 이상이 있고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전형적인 산촌 지역입니다 이곳의 재정자립도는 무려 120%를 넘고 있습니다 주민 70% 이상이 협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모든 것들은 협동조합 경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2018년도에 다시 한번 완주군 공무원분들하고 트렌티노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한 마을이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져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전환해내고 그렇게 생산되어졌던 농산물들을 100% 지역 내에서 소비해서 소득의 안정을 꾀해 가고 있으며 그 동네에는 마을금고, 마을마트가 존재해서 한 마을이 어느 정도 완결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트렌티노가 인구가 50만 도시인데요 50만 도시에 375개에 달하는 마을 정방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인구가 한 2천 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던 게 다 없어졌습니다 통폐합되어졌었고요 현재 웬만한 면지역의 하나로마트 주민들이 아까 김정석 박사님 말씀하셨던 구매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민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와서 목격한 건 이 375개라고 하면 인구가 100명 살고 있는 리타니에 우리로 치면 리타니에도 그 주민 100명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마트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2014년도에 갔을 때는 행정 쪽을 못 만나봐서 그러면 이탈리아 트렌토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쪽에 행정의 역할이 없다라고 연명에서는 들었었는데 2018년도에 방문했을 때 트렌티노 프로빈스의 협동조합을 담당했던 행정관을 만나고 나서 몇 가지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인구 100명이 되는 지역의 마트는 손님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상근 인건비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트렌토 프로빈스의 어떤 정책이냐면 매출액에 따라서 트렌토 프로빈스에서 부족한 예산을 공적 자금으로 보완해 주는 1년에 연간 만 유로 정도를 상한선으로 놓고 그래서 어찌 보면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 마을과 농촌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나머지 부벽한 부분들을 공적 자금으로 해결해내는 방식으로 농촌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캐나다, 쾌백도 빠른 시간 안에 협동조합 도시로 발돋움한 곳인데 쾌백주 같은 경우는 주정부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모여있는 CQCM과 샹티라나 양대 조직이 해당 주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정책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곳을 보면서 저희 완주군을 좀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완주군에 가면 고산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는 한 6천면 정도 되고요 제가 15년 전에 농촌으로 와서 가장 먼저 진행했던 일들이 농촌 마을을 컨설팅하는 일이었는데요 회의를 하고 마을 리더분들이랑 면으로 가서 맥주 한잔을 합시다 하고 갔다가 9시에 쫓겨났습니다 문 닫아야 된다고 가라고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치킨집이었는데요 현재 고산면은 새벽 한두시까지 문을 여는 맥주집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도 이제는 옵니다 과연 고산면에는 1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찾아보면 시골의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과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사무초등학교라는 어찌 보면 지금은 혁신학교의 모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역의 농민들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공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고산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고산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초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졸업을 할 때 되면서 학부모들이 고민을 합니다 다시 전주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고산에 계속 살아야 되나 이들의 선택은 그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났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있었고 그래서 모두 다 고산에 있는 고산중학교를 보내면서 결심을 합니다 고산중학교도 사무초등학교처럼 만들자 그러면서 선생님들하고 지역의 행정과 지역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인문학교실을 열고 공부를 하고 그 모양새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면서 외부로부터 청년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6천 명 살고 있는 고산면에는 협동조합만 15개가 넘게 있습니다 고산면에는 도시 지역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있을 법한 수제 맥주집도 생겼다가 얼마 전에 망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2018년도에 이건 제가 완주로콜프트 협동조합 위사장을 하고 지역의 농민들과 농촌에서 일을 하다 보니 군에 제안했던 내용들인데 이건 현재 완주군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협동조합 조직을 농촌에 1천 개를 한번 군에서 책임있게 육성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정책들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1번지이긴 하지만 이걸 지역에 내재화시켜서 푸드플랜으로 먹거리 취약계층까지 배려하고 환경생태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 그래서 완주군에서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고 현재 쓰여지고 있는 예산들의 집행 방식을 좀 바꾸어서 그걸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수행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완주군은 현재 모든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을 이용했던 학부모 독서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군에서 직영 방식이 아니라 쓰여지고 있던 돈들을 그 협동조합에게 주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군에서 직영할 때는 전혀 6시 문을 닫았지만 현재는 24시간 개방입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원하는 시간에 주민들의 거점 사랑방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주군은 2018년, 19년을 거치면서 이런 소셜구축 공동체들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정책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군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민간 추진 체계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적 경제과를 신설을 하고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민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또한 먹거리 쪽, 농업과 먹거리 쪽은 먹거리 정책과를 만들고 완주 푸드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 협력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민간 거버넌스가 지역의 문제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참 많은 정책들이 내려옵니다 농촌협약도 있고요 또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푸드플랜 패키지라는 것도 있고요 모두가 각 부처마다 그리고 생활SOC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역이라는 주민들 읍면 단위의 주민들이 동일한 정책 대상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광역이나 기초도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칸막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집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이 읍면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좀 통합 조정되어서 모여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농촌의 위기 소멸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어찌 보면 정반대로 180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현재에서 차츰차츰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책의 전달과 실행 체계가 정반대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우리 자치분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앙 집권적인 구조에서 그것이 광역을 거쳐서 기초로 내려오는 이런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반대로 기초 지역에서 요구되어졌던 것들이 기초에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통해서 광역으로 모아지게 되고 광역으로 모아졌던 것들이 다시 중앙으로 전달되어져서 이것이 상호 피드백되어지는 과정들이 존재할 때 현재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며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농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더 나은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동행합니다 농업인, 나아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